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돼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정두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겨우 74표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로 가결됐습니다. 정 의원의 경우 실제 구속도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남경필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국회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 사실을 인정해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법정에 자진 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법원에 자진 출동하는 즉 임의 출석 제도가 없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투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기꺼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특권 포기가 아닌 국회 권위의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친박계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정 의원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냐, 새누리당이 외쳤던 특권 포기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